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입니다. 제가 오늘 스쿼트 1000개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쿼트 1000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닌 30분 안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스쿼트 1000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10초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셋, 니다 하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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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하리로 뵙고 놓은 도전 하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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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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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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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한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